시민이 왕아 도착 도착 부끄러워 도착 도착 엄마 다녀올게 이야 도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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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맛있겠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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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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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17번 데크에서 묵었고요. 제가 손으로 짚어드린 사이트들은 좀 더 프라이빗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는 큰 계단 한 개와 그리고 이 사이 작은 철 계단이 있습니다. 철 계단을 이용하시면 뒷번호 데크도 이렇게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는 산책로가 있다고 합니다. 천천히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